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질주 3단 점프로 2단 엽차기를 시전하고 있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제도 많이 하고 그랬음에도 결혼이 깨질 판인데 아니 뭐야 교회도 아예 안 가는 이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거냐고요. 언제 결혼해도 상관없는 기독교. 지금 제 주변에 큰 논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즉 다수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그럴려 봅니다. 그러니까 A와 B 이렇게 두 친구가 있어요. 우선 A의 경우 집안 자체가 이미 매우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A 역시 모태신앙이며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B는 그런 게 없다가 10살쯤이었나? 평소 B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 흥미를 가져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 이 두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비슷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B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A는 기도회, 주일 예배, 교회 행사, 또 그 외에 규모가 있는 수련회 등등등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참석을 해요. 그렇지만 B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있었던 수련회에서 충격과 깨달음 물어봤는데 자세히 듣진 못했어요?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러고 그런 뒤로 1년에 한 두세 번 수요일에 있는 새벽기도 중간에 잠깐 왔다가 또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거 이거 외에는 교회와 관련된 정말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도 안 나와요. 게다가 평소 목사님 말고는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아예 대화 자체도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그냥 가볍게 청년 모임이라도 참석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A는 평소 상식적인 선에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요 헌금 절대 단 한 푼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돈으로 주기적인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A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목사님을 통해 매주 말씀을 듣고 있으며 교회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죠. 포럼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B의 경우 평소 성경은 뭐 열심히 읽고는 있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침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전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도 안 하고 거기다가 가벼운 묵상조차도 아예 안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겁니다. A는요 평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라고 배웠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지인들에겐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B는 절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때로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싫은 티를 팍팍 낼 때도 있다니까요. 저걸 듣고 신이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를 갈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된다. 오히려 교회가 더 싫어지겠다. 이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고 만약 내가 예수님이면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등등등 이딴 소리를 해.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더라? 자기가 과거에 그 은사님을 따라 교회에 왔던 것처럼 이거는 말로 할 게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전도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A와 B가 각각의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둘 예비 배우자가 모두 무교다 이거예요. 아니 그냥 아예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바로 이 예비 배우자들끼리의 대화에서 A는 이거는 결혼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반대로 B는 이건 뭐 결혼해도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지 뭐. 뭐 대충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B가 정말 기독교처럼 보이나요? 저는요. B가 지금까지 당연히 무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진짜 무교인들 눈에는 그냥 똑같은 기독교로 보인다 이러니까 솔직히 이게 뭔가 싶고 너무 당황스럽다 이거예요. 댓글 1번 마지막에서 100% 눈치 깠다. 쓰니 네가 A였구나. 아닌 척하곤 있었지만 제대로 긁힌 거 다 티난다 이냐나. 혹시 결혼도 이미 다 엎어진 거 아니야 이거?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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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 열심히 드나들면서 그 교회라는 단체의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고 B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 딱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만약 쓰니가 A라면 B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매도하진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자신의 시야가 편협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죠. 아시겠나요? 3번 내 영혼을 걸고 장담하는데 종교 앞에 독실한 신실한 이딴 수식어 붙으면 주변 사람들 시선 따위 절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미 정신병 수준이다 이런 거요. 끌 끌 끌 알겄냐? 대대 끌 헐 이 양반 완전 똑띠구만 만 프로 공감해요. 끌 끌 끌 4번 그러니까 이건 A의 기독교의 경우 내 배우자도 무조건 교회에 가야 되는 즉 전도로만 이루어지고 또 강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집단인 거고 그런 반면에 B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성경책만으로도 그 영혼이 충만해지는 믿음이다 이거죠. 물론 무교인 사람이 봤을 땐 둘 다 기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 왜 꼭 헌금을 해야 되고 청년부 생활을 해야만이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분명 봉사와 기부도 성경책에 써있는 내용일 텐데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잖아. 거기다가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예수님한테 그런 교육은 전혀 못 받았나 보네 이 쓴이는 5번 보니까 이 글쓴이가 A 같은데 불자인 제가 봤을 때 B도 기독교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르게 말하면 A는 활발한 기독교인이고 B는 좀 뭐랄까 소심한 기독교인? 그냥 이건 성격 차이 같아요. 주변에 제 주변에 교회를 15년 넘게 다니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식전이나 잔들기 전 아니 그게 뭐든 간에 기도하는 모습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 사람이 저희 집에 살았거든요. 그때 봤어요. 안 해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불편해할까 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대신에 교회에 가야 하는 날은 무조건 가더군요. 그리고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전도 절대 안 했어요. 가끔 물어보면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하고 좋게 넘어갑니다. 11조도 잘하고 그리고 본인도 분명 같은 교회 사람인데 그 교회 전도사들 난리 치는 꼬라지 보면 대아놓고 짜증을 내더라고. 저것들이 지금 우리 주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다니까! 이러면서 말이에요. 6번 예비 배우자들끼리의 대화에서 A는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기독교 그리고 B는 결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독교 뭐 대충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는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해야 할! 그냥 딱 봐도 사이비 종교처럼 전도질 오지게 했다 이거 아뇨. 여기서 해야 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쓴 이의 종교 혹은 그 전도질 때문에 결혼을 엎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예비 신랑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요. 7번 저기였으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할 상황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냥 네가 그런 상황을 억지로 만드는 거죠. 8번 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지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지를 않으면 평소 아무리 봉사와 기부를 열심히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교로 인정조차 안 해주는 거구나. 야 소름 돋네. 깔깔깔깔깔. 대댓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었어? 2번 몰랐습니까? 바로 옆교회 사람들끼리도 서로 2단이니 3단이니 그 지랄들 하잖아요. 9번 아니 이게 뭐야 니네 둘 다 같은 신을 믿는 거 아니니? 뭐 네가 믿는 건 예수님이고 친구가 믿는 건 예수냐? 네가 뭐라고 그걸 멋대로 단정하고 부정하는 거야? 이 그지 같은 편협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러니까 꽁독 소리나 쳐듣고 사는 거지. 어휴 10번 장난 아니야? 예배도 안 나가는 게 무슨 기독교야. 기독교는 주일 성수 예배가 최고 핵심이라고? 주변에는 믿는다 해놓고 일요일에 놀러나 쳐다니면서 교회를 빠지면 그건 2단도 아니고 그냥 가짜지. 나도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기독교끼리 만나야 돼요. 아예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거기 절대 못 섞여. 대댓글 교회에 빠지면 가짜 교인이랄지. 답 딱 나왔구만. 그래 제발 부탁이니까 섞이지 말고 니들끼리 연애하고 니들끼리 결혼하고 살아라. 나오지마. 2번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는 게 핵심이라니. 이야 겨우 이런 수준이었구나. 이제 알겠다. 아니 그래서 누가 너희들이랑 섞여준대? 처군이가 없네. 아이씨 소름돋아. 11번 무교인 내가 봤을 때 B가 찐 크리스찬이다. 그런 반면 A는 뭐랄까? 그냥 교회 처돌이? 12번 예수님이 말이야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당신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바로 니들부터 가라 엎으실 거요. 십자가로 뚝배기 하나하나 다 깨버리겠지. 이건 100%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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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이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아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보면서 그건 줄 알았어요. 이 A가 쓴이라는 건 바로 알았습니다. 보통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쟤도 기독교인이고 둘 다 기독교인인데 누구는 이해를 해주고 누구는 왜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나 너무 억울해. 이런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야? 어따들이 돼? 저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이 분노를 하는 포인트가 전혀 진짜 저는 예상도 못했어요. 마지막 문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네요. 너무나 참 뭐라고 합니까? 아까 댓글에도 나왔죠. 서로 교회들끼리도 2단이니 3단이니 이러고 싸운다고 있으니도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나 배타적이다라는 그런 걸 떨칠 수가 없어요. 참 깜깜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결혼이 엎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힘냅시다. 감사합니다.